안녕하세요. 송림특수제지 박선아 과장입니다. 저희 송림특수제지는 국내 최초 넵퀸 제조회사로서 이번에 30년 정통을 가진 넵퀸 공장입니다. 저희가 이번 카페쇼에 참가하면서 어떤 취지를 가지고 참가를 하게 되었냐면 단순한 넵퀸들을 가지고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또는 어떻게 DP하는지에 따라서 다양한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디자인한 넵퀸들로는 크리스마스를 통한 다양한 디자인을 보여드리면서 이벤트 넵퀸을 준비했고요. 아니시면 요즘에 주스나 카페, 디저트 카페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렇게 그 회사에서도 그 카페에서도 기성 넵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희 송림특수제지는 천연펄프, 삼정펄프, 원단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주적인 품질 검사로 인체에 무해한 수성 잉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림특수제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송림특수제지